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 메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메뉴를 파일 메뉴에 New 메뉴 목록에 추가해주기 위해서 윈도우 메뉴에 있는 퍼스펙티브 메뉴에 커스텀 퍼스펙티브로 들어가서 쇼컷 탭 안에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해주고 어플라인 클로즈를 눌러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New 메뉴 목록에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파일 메뉴 아래에 New 메뉴 목록에 추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파일에 New 메뉴로 들어가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팝업창이 열리는데요 이 팝업창 안에서는 프로젝트의 정보들을 작성합니다 네임 속성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샘플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속성에는 빌드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여기서는 그레이드 빌드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Java 버전은 컴퓨터에 설치한 버전에 맞게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패키징 항목에는 와르 또는 자르 패키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와르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는 사용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항목인데요 Java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메인 패키지로 사용할 이름을 작성해줍니다 사진에 보인 것과 같이 패키지를 작성을 해주고 Next 버튼을 눌러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ext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면 일존성을 선택하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일존성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벨로퍼 툴수의 스프링 부트 데브 툴수라고 하는 일존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데브 툴수는 라이브 리로드 기능을 포함해서 그 외에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일존성입니다 두 번째로 템플릿 엔진의 타임리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프는 HTML 태그를 기반으로 동적 페이지를 생성해주는 템플릿 엔진입니다 세 번째는 웹에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의존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웹은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Tomcat을 기본 내장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포함시켜줍니다 그럼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메인 페이지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의 메인 폴더 아래 resources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templates라고 하는 패키지에 index.html이라고 기본 경로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생성하여 바디 태그 안에 h1 태그를 작성해서 간단하게 기본 텍스트를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run as의 스프링 부트 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클립스에 있는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부트 대시보드 탭 안에서 실행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빨간 메모에 있는 초록색 플레이 버튼이 있는 아이콘 이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브라우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 경로로 브라우저를 실행시켜줍니다 프로젝트를 종료시킬 때에는 상단에 빨간색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부트 대시보드 탭 안에 있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메뉴 목록에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퍼스펙티브에 커스텀 퍼스펙티브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커스텀 퍼스펙티브 팝업창이 열리는데요 상단에 쇼컷 탭을 클릭해서 왼쪽 메뉴 목록에 있는 스프링 부트 항목을 체크하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 메뉴에 뉴에 들어가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속성에 샘플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고요 타입의 그레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버전은 여기서는 8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에는 기본 메인 패키지 경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ext 버튼을 누르고 의존성을 선택하는 팝업창으로 이동을 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디벨로퍼 툴스에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를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템플릿 엔진을 클릭하고 타임리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일 아래에 웹을 클릭하고 스프링 웹을 선택합니다 이제 피니쉬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자바 리소시스 폴더를 열어서 src 메인 리소시스 폴더를 열고 템플릿 패키지 안에 HTML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태그 안에 h1 태그를 작성해서 기본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트 대시보드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탭이 생성이 되고 이 탭 안에 보시면 로컬이라고 하는 메뉴 아래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샘플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탭 우측에 있는 프로젝트 실행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탭에 프로젝트가 실행하는 로그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톰캣 스타티드 온 포트 그리고 스타티드 샘플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하는 로그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트 대시보드 탭으로 돌아와서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기본 경로를 브라우저에서 열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브라우저에 입력한 HTML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종료할 때에는 상단에 있는 빨간색 네모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거나 부트 대시보드 탭에 우측에 있는 빨간색 네모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탭에 로그에 Stopping Service 그리고 Application Shutdown 이라고 로그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생성 및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